안녕하십니까. 사수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헷갈리고, 좀 어렵고,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좀 난해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쪽집게처럼 딱 찾아서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코너를 계속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사수공부하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오늘 주제는 원진쌀입니다. 원진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지난번에 기문간살을 공부할 때 나온 내용인데요. 기문간살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강의를 했습니다. 이 원진쌀과 기문간살은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쪽이 원진쌀이고요. 이렇게가 기문간살입니다. 지내원진, 추거원진, 사술원진, 묘술원진 이 네 가지는 기문간살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기문간살은 임목하고 미토, 자수하고 유금인데 원진쌀은 임목하고 유금, 자수하고 미토입니다. 이렇게 여섯 개가 원진쌀입니다. 그러면 원진쌀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것을 한번 그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용어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한자의 뜻을 한번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원진이라는 것은 원망하고 성낸다는 뜻입니다. 이 원자가 원망할 원자예요. 진자가 성낼 진자입니다. 왕이 진노하셨다 할 때 이런 진자를 쓰죠. 나는 너를 원망해 할 때 이런 원자를 씁니다. 원망하고 성내는 거니까 원진이라는 것은 뜻이 안 좋다고 봐야죠.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상대방하고 원진관계다. 그 얘기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성낸다는 뜻이니까 결국은 사이가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궁합을 볼 때 만약에 두 사람이 원진쌀이다. 그랬을 경우에는 좋은 궁합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원진쌀은 지지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10이 지지에 서로 두 개씩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섯 개의 원진이 있겠죠. 여기에 보시면 총 여섯 개의 원진쌀이 있는데요. 자미원진, 추고원진, 인류원진, 묘신원진, 지내원진, 사술원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암기하실 때는 동물의 그 뜻을 보고 암기하시면 참 편해요. 자가 쥐고 미가 양이거든요. 쥐는 양의 배설물이 묻으면 털이 빠져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진쌀이 형성이 돼요. 축이 소고 오가 말인데 소는 열심히 일하는데 말은 놀고 먹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계속 들판만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소하고 말하고 사이가 안 좋습니다. 추고원진쌀입니다. 이는 호랑이고 육은 다 닭이거든요. 호랑이는 닭소리가 나면 닭이 울면 해가 밝은 거니까 인가에 나왔다가 산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잖아요. 사냥을 못한다. 그래서 호랑이가 닭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묘신원진쌀은 묘가 토끼고 신이 원숭이거든요. 토끼의 붉은 눈과 원숭이의 엉덩이 색깔이 같다 그래서 서로 싫어한다고 합니다. 지는 용이고 해는 돼지인데요. 용의 코가 돼지코와 닮았다 그래서 싫어한다고 합니다. 산은 뱀이고 술은 개인데요. 뱀이 허물을 벗다가 개 짖는 소리에 허물을 다 벗지 못한다. 그래서 서로 싫어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동물의 관계를 보고 암기를 하면 암기가 쉽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동물의 관계고 그러면 사주 명리하게 그 청간지지의 원리를 보면서 원진쌀이라는 게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진쌀이라는 것은 지지에만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수레 이러면서 지지가 계속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축토하고 미토는 충미충이 형성이 되죠. 서로 충이 형성이 됩니다. 충이라는 건 뭐예요? 깨지는 거잖아요. 확실하게 사이가 안 좋다고 봐야죠. 충미충이라는 것은. 그리고 바로 옆에 옆에 있는 이 사화하고는 어떤 관계냐면 사유축 삼합의 관계입니다. 합의 형성이 돼요. 합이라는 건 뭐예요? 서로 어울리는 겁니다. 좋은 관계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이에 축호 원진쌀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 이거죠. 이쪽으로는 확실하게 안 좋아요. 이쪽으로는 확실하게 좋아요. 그런데 확실하게 안 좋은 거하고 확실하게 좋은 거 그 사이에 딱 끼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관계가 뭐예요? 좀 어정쩡한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친한 것도 아니고 확실하게 싸울 관계도 아니고 어정쩡해요. 그러면 이렇게 어식한 사람들끼리 만나면 어때요? 서로 불편하죠. 서로 친한 것도 아니고 확실하게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관계끼리 만나면 불편합니다. 이게 바로 원진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수하고 오하하고 좌우충으로 정확하게 깨지죠. 그런데 신자진 삼합이에요. 자수 입장에서는 오하하고 충이고 신금하고는 합이거든요. 그 사이에 미토가 딱 들어가서 잠이 원진쌀이에요. 확실하게 친한 것도 아니고 확실하게 끝난 사이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만나가지고 할 말도 없고 서로 불편한 관계 이것이 원진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임목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때요? 인신충 확실하게 깨지죠. 인오술 삼합 이쪽으로는 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유 원진쌀이라는 건 뭐냐 이거죠. 충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합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사이에서 어정쩡한 관계 불편한 관계 이것이 바로 원진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원진쌀은 이성운이 안 좋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요. 지금 사주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지하고 월지가 서로 원진쌀일 때 이럴 때가 가장 이럴 때가 가장 충격이 크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일지가 일지가 왜냐하면 배우자궁이거든요. 배우자궁이 특히 원진쌀이 됐을 때 그때는 안 좋다고 봐야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술토가 일지인데 옆에 사화가 있죠. 사술 원진쌀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어때요. 이성운이 안 좋고 이혼을 했다가 이제 재혼을 했는데 재혼한 상대하고도 관계가 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를 나타내는 경금이 어때요. 경금에 의해서 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자체는 사주가 안 좋다고 봐야죠. 거기에다가 또 어때요. 식신상간원이 월지 포함해서 두 개나 되고 있습니다. 식상원이 뭘 극한다고요. 남자를 나타내는 금기운을 화극금으로 극합니다. 이런 사주 경우에는 남자운이 상당히 안 좋은 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일지가 오한데 바로 옆에 축토가 있습니다. 추고 원진쌀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이 경우에도 좋은 운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남자운을 볼 때 이럴 때에는 이렇게 원진쌀이 있다는 것은 이분에게는 약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에서 무진일주잖아요. 일지가 진토인데 옆에 해수가 있단 말이에요. 진의 원진쌀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진이 형성이 될 때 사주 원국에서 일지를 기준으로 원진이 형성이 될 때 이때는 안 좋다고 봐야 됩니다. 만약에 남자를 나타내는 관성운이 월지에 있는데 연지에 또 옆에 원진이 형성이 된다. 월지하고 연지가 형성이 된다. 그럴 때에도 관계가 있다고 봐야 되지만 일지가 원진을 당하고 있을 때 이때가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진쌀이라는 것은 대운이나 일련운에서도 봐야 되겠죠. 대운이나 일련운에서도 원진이 형성이 되면 안 좋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분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24살 같은 경우에 해수가 들어오면서 진의 원진쌀이 형성이 되죠. 23살 같은 경우는 배우자공이 진술충으로 깨집니다. 이렇게 지지충하고 원진쌀이 형성이 될 때 이때는 결혼하는 시기로 안 맞는다. 그리고 남자가 있을 때 그 남자관계를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진쌀이라는 것은 동시에 기문간쌀도 되기 때문에 어쨌든 어떻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보는데 이 원진쌀이 들어왔을 때 보면 경제적인 부분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이성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원진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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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